네. 잘할 수 있어. 팬카페에다가 댓글 남기고 왔어요. 아 근데 이렇게 써요. 지금 팬카페에 들어왔는데요. 요새 이거 보는 재미로 살아요. 저희 이때 뮤직비디오 찍을 때 마이크 없이 한 거여서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신의 걸그룹 글램이 데뷔를 한다고 하네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보시죠. 땀에 젖은데. 형이 다른 출범보다 훨씬 세서 저 오늘 무대에서 무욕하고 죽을지도 몰라요. 저는 하나도 떨리지 않습니다. 저만 잘하면 됩니다. 글램은. 우리 이 미소가 달고 있지요. 무대에서 놀자. 즐기자. 놀지 않죠? 네. 놀러 가는 거죠? 네. 이쪽으로. 네. 다 같이 가야겠죠. 됐죠? 안뇽근하십니까 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